쿨 스프링 페스티널 2 사울도 20 2.24 남인수 과연의 발표에 겸 2부 행사를 출발하겠습니다 또 만드는 곳에 젊음이 있습니다. 젊은 곳에 낭만과 꿈이 함께 어우러진 오늘 진성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받고 있는 바로 초 전주에서 한 그림에 달려온 우리 민성 가수의 모델부터 호흡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입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성입니다 제2의 남인수 과연의 제작 발표에 있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눈이의보실 것을 생각합니다 눈이의보실 사람이 기억나 Bailey 내 조만제 욕 predict 내 지척이 이럴 때 연기를 미친지요 우울할 때 수박자 건네여 내 모든 걸 찾으며 아깝지 않을지 내 생에 최고의 여자 꽃과 같은 나의 여자 내 여기 있는 나의 여자 여보 당신 사랑해 여보 당신 사랑해 내 생에 최고의 여자 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 생에 최고의 여자 사랑이 싫어 여름을 이사로 샛샛은 여자랍니다 어디라도 싶을때도 연기를 지쳐 샛샛을 때 노래 불러줘요 내 모든 걸 가지고도 아깝지 않을지 내 생에 최고의 여자 꽃과 같은 나의 여자 꽃과 같은 나의 여자 내 여기 있는 나의 여자 영원하신 사랑해 영원하신 사랑해 내 생에 최고의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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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거라는 걸 가지고 하하하하